반갑다 모 하나 좋은 소식이라기 좋은 소식은 아니고 타임어택이죠 시즌 종료까지 22일 남았다 모 22일 안에 팀으로 챌린저 가기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기회 잡아 박의진 가능하다 모 불가능은 없다 모 1승까지 남겨뒀 남겨뒀었음 가보겠습니다 한 판 한 판 신중히 멘탈 잡고 으쌰 으쌰 가보자 모 이게 맞냐 조합이 아 아 근데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지만 아니야 하아 어어 가보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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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줘? 빨리 밀고 집 가야 돼 이거 라인 이거 다 못 박았네 원래 이거 다 받고 집 가는 게 베스트이긴 했는데 아 형님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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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분노가 너무 많은데 이게 죽어요 클린즈까지 쓰고 올 정도야 이건 아니잖아 클린즈 쓰셨는데 너무 억지였어 트린형 감정적이다 이거 꼬꼬댁 슬로우 때문에 신속신도 좋아요 어차피 카이팅만 해주면 돼가지고 오우 야우 의심해서 미안해 잘하네 이야우 뭔일이야 미드 카이사 라인전 이겨주면서 갱턴까지 받아줘? 자 이제 신속신 나와가지고 무한 카이팅 가능하다 뭐 회전배기로 먹게 해야 돼요 CS를 좀 아프지? 좀 아프지? 아 아 실병 어후 어 깜짝 놀랐잖아 트린형 와 진짜 운으로 게임하네 전멸 쿨이랑 전령 죽은거에 레벨업해서 살았어 그냥 타워에 죽자 계산한거야 승용아 아니 이걸 계산한건데 그걸 눈치 못해? 너 1등 맞아? 당연하지 이 사람아 나 티모만 지금 850판으로 했는데 근데 이걸 모르겠어? 근데 좀 아프지? 근데 계속 때려줘야 돼요 얘는 네 너 이래도 들어올거야? 요정도로 채굴 한번 해주고 하나 더 집 간거 같으니까 버섯 갈고 한 라인만 더 히힛 와아 이게 죽냐? 진짜 미친 챔피언이다 저거 그냥 예상대로 라인 미는게 아니라 당겨놓고 고문을 시켜야겠다 어 저 히드라 사거리가 왜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갉아먹어야 돼 라인 밀어놓으면 타워 앞에서 그냥 유채화 W 쓰고 와가지고 못 이김 일단 라인 밀어줘 집 갔나? 와 집 간척했네? 지금이 가장 위험해 이렇게 밀고 있을 때 얘 갑자기 있으면서 온다고 근데 여기서도 한번 당했던거는 당하지 않는다 아 이거는 야 너도 좀 무섭지 나도 너 많이 존중해줬다 아 이거 약간 쫄플인데 그냥 탑은 밀었고 그러면 얘 집 가고 아 저게 박살 중입니다 저게 박살 중입니다 저게 박살 중입니다 저게 박살 중입니다 한 라인만 더 여기까지 여기까지 천천히 가? 딸고 올 것 같은데 포지션이 누구 하나 끌고 올 것 같아 아... 탑 4명 이러면 괜찮다 아칼리 잡고 밀고 미드 밀고 트림 궁 빠졌고 정화 빠졌고 이 친구 야야야야야야 정신 나갔냐 얘? 노궁이야 아니 이겨요 형이 그렇지 나이스 용용용용용 이걸 치겠다고? 낚시임 야 다 있다 여기 낚시야 낚시야 치다 뺐잖아 이 멍청이들 아 근데 뭔가 사이드 가면 물릴 것 같은데 야 버섯 버섯 대박 초 대박 초 대박 사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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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님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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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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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맞냐? 이건 뭐야 빠른데? 먹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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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욕 들이버섯 혼빈 사이버섯 축하 어 악 들이버섯 의어양 고 형 이런거 해야된다고 와주잖아 근데 이렇게 열심히 어그로 끌어서 잡으면은 하톰이 죽는다? 자 이럴때 그냥 탑 밀어요 아 너무 기쁜데요 용주고 트림 잡자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 5대5 어차피 못이겨 와봐 이거 어차피 3용 먹어놔서 괜찮아 근데 우리 둘이 잡을 잡을거 같진 않은데 얘? 야야야야야 일로완랄랄랄랄랄랄랄라 근데 카이산 또 왜 죽었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야야야 나 16까지 파밍 아야야 빨린거 같은데? 잭스야? 딱 봐도? 아시갓 백싹 크릉 박스 아르 하나 마르침 같이 iffer 아 아르 이ольз 하 아 아 아 아 me 그냥 않 이렇게 피 포탄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건 안 됐습니다. 이제 안 된다 얘. 아 그거 스마일 쓰면 어떻게요? 잭슨님!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건 좋다! 이걸 안 따라가? 이건 따라가야지 잡았는데? 하하 이번엔 한번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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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이 가야 돼! 가야 돼! 아, 어, 가지? 아니 이거, 이거 했어야 됐는데 형님 아, 아깝다 그냥 빨면서 싸우면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서브 차치 억제기간 파괴되었으니까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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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야 못 구해 못 구해 그냥 집에서 우주 방어 해 이제 시간 잘 벌었다 이제 한타 한번 이기면 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케야 반란이 시작된다! 일로와 위로 빼 위로 빼 아이고 근데 오히려 좋아 너랑 틀린 없으면은 우리가 좀 더 운영하기 좋은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아 아 이건 트붕이 또 몰래 바테백도 하러 올 거 같은데? 냄새나는데? 너무 나이스? 정신 나갔구나 너네가 아 근데 나 이거 못 막아요 샤드 클리어 샤드 클리어 야야야야 안 돼 어! 가야돼! 끝내야돼! 야 아칼리 노태 가면 와 룰루야 가면 끝나! 가면 끝나! 가면 끝나, 이거! 아니! 아, 끝낼만 하는데?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해! 가야 해!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아, 미친 게임이었다! 아, 포기 안 해서 이겼네, 또. 좋았어! 나이스! 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난 이런 게임하면 적 팀 썰의 투표가 몇 번 올라왔는지 제일 궁금해. 우리 팀은 다섯 번 올라왔거든요? 한타 지면 한 번씩, 15분에 한 번, 이렇게 가다가 양 팀 썰의 투표 올라간 거를 좀 약간 보여주면 안 되나? 게임 끝나고? 몇 번 짤렸을 때, 막, 누군가 서렌 쳤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 막, 트린이 사이드에서 짤렸어. 그러면은 이제, 서렌 투표 올라갔을 거고, 근데 거기서 누가 더 많이 올라갔냐. 그 차이지.